굿모닝 오랜만에 주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골프여행 가셨거든요 처음 시작은 1박 2일이러더니 이제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편이 없는 주말이라서 친구네 토요일날 놀러가는데 껴서 같이 놀기로 했어요 애들 위주의 활동할 때는 그냥 기저귀 가방만 들고 나가서 파켓이 많이 있어서 이런 데다가 하나씩 제 물건들을 넣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가방을 안 들어도 되게 특히나 오늘같이 아빠가 없는 날에는 제가 제 가방 들고 이럴 여유가 없으니까 이곳은 갑자기 겨울같이 밤해가지고 겨울에는 거둔만 빵빵하면 안에는 그냥 완전 슬플하게 입으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가방과 같은 adventure AURi изб biri 향기와 함께하시는 만큼 관계사나 구독과 좋아요 велик 자잇 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데 진짜 비싸네 이게 비싸네 불 켜지고 블렌더가 도는 거야 펄시비 페리도 펄시비 펄시비 펄시피 펄시피 펄시비 펄시피 펄시피 보지 말래? 보지 말래? 바쁜 유주마이들 야, 일본이 인사해야해 바쁜 유주마이들 안녕~~ 이른 시간에 왔더니 별로 차도 안 밀리고 알았어~~ 여보 재밌어~~ 차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찡찡거려가지고 오는 길에 공원을 들려가지고 스쿨을 좀 타다가 들어봐야겠어요 확인해보니 남편은 밤 11시 반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완벽한 독박 고마워 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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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파크 파크가 아니야 여기 파크 아니야? 어? 태민이 핸드 어디갔죠? 여기 아 추워 장갑 가져오자 다음에는 노을이 너무 이쁘네 노을이 해외 저거 로텔템이 츄츄 트레인 탈거에요. Let's buy a ticket. 와 츄츄 왔네. 엄마 여기 앉아. 아, 됐어. 츄츄가니까 좋아? 츄츄요미요미. 아, 뭐 롤레? 츄츄요미요미. 됐어. 다 왔어. 아, 고소. 고소. 아, 티켓. 고소. 고소. 오, 여기 봐. 츄츄요미. 롤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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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찹. 케찹. 롤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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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아이고, 다 왔다. 수고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하이. 수고하니. 수고하니 그걸 사서. Oliv. 오, 이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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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건 왜 안 먹어? 이거 먹을래 우정이야 우정 최비 이거 먹을까? 응 혜미는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응 요리할 때 다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하고 혜리참 이풀 하나 엄마하고 혜리참 엄마하고 혜리참 엄마하고 혜리참 인사이드 엄마해줄게 내가 해줄게 오, 뜨거워 옳지 닦아줄게 고마워 엄마가 좋아줄까? 고마워 자, 그리고 가있다 소울 아빠한테 보내주자 아빠한테 보내주자 아빠 안녕 우리 칠칠 탔어요 칠칠 탔어 아빠랑 같이 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